다들 알지? 사내 운동회 개주대회 1등. 개빈. 어. 개빈. 나 헬스스 때문에 배가 불러서 안주를 못 먹겠어. 너무 매겨 날. 그래! 나 맥아인트상 못 받아봤다. 그래서 신선생님한테 배가 아파 죽겠다. 대야! 다들 진짜 너무 해! 뭔 신은 거예요? 그래!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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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면서 함부로 막말하지 맙시다. 네. 그리고 우리 신선생님이 그쪽보다 엄청 매우 아주 많이 더 이쁘거든요. 자기야. 아까 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조금 센 척 해봤어. 미안.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꼭 같이 가기? 약속? 응! 약속!